조금 전에 박대 대통령 각각께서 서구하셨습니다. 기한 법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장은 여기 계신 전두강 보안사령관이 맡을 예정입니다.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있나?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더해주기를 바란다니까. 아지가 무슨 왕이야 왕? 전두강 이놈 자식은 이대로도 막 겁니다. 극하면 쿠데타야.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. 군군 천마총장으로서 군인 이태신에게 임무를 맡기겠습니다. 아이고 이장군님. 뭐 이런 어려운 시국에 서로 같은 편하면. 대한민국 욕구는 다 같은 편입니다. 와. 그렇습니까? 보안사령들한테 공격받았습니다. 보안사가. 시간을 끌면 어떡합니까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한데. 김일세형이 때려주기도 안 내려옵니다. 오늘 밤은 여기가 최전방이야. 너희가 지금 서울로 진입하면 그 즉시 전쟁이야. 여러분들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 사살 인마 사살. 오늘 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. 뭐 어떻게 하시려고. 연두광이 잡으러 가야지. 다른 앞부분은 끌어라. 군장을 대장하고 투하하라. 쏘라고.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? 크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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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